안녕하세요 2분은 누구십니까 안녕하세요 지금 야메주부 틀었습니까 네 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또 이렇게 찍히게 됐습니다 얼떨결에 미연이와 함께 여기 일본 일본 배를 타고 어디 가는거니? 시노모 새끼! 시노모 새끼! 여행을 간단해서 왔는데 지금 사실 배가 무서워서 안탔는데요 여기 파랑여행사 이 배를 타니까 새파랗게 재미있고 지금 어 무서움이 없어요 어서 물좀봐 물좀봐요 물 보여드리겠습니다 쌍둥마님 어서오세요 남수연 나왔습니다 우와 안녕하세요 반초 와 실왕중계입니다 지금 생중계에요 지금 출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분과 함께 이분들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분들과 함께 네네네 집에서 몰래 나오신 분들이 나가주세요 근데요 사람이 살면서 여행가자고 해서 2박 3일만에 이렇게 10명 수매명 모일 수 있을까요? 정말요? 네 여행사나 재밌을까봐요 빨강여행사 빨강여행사입니까 빨강여행사 네 좋아요 박원수과 함께 합니까? 네 박원수과 오미영과 함께 합니다 서버 안되는가요? 네 말이 씨가 될래요 거기는 누구십니까? 모두 오셨습니다 지금 쌍둥마님 네 어서오세요 그런데요 얼떨결에 이렇게 여행을 떠났는데 배여행 무서워 92명 오셨습니다 92명이요? 네 네 너무 많은거 아닌가요? 아 맨 처음에는 약간 미달이였는데 네 아우 우리 여행사 차니까 조용히 나가다가 끝판에 이러면 안됩니다 손시려 손시려? 네 미모에 안녕하세요 아니 어떻게 여기 친구를 나오셨습니까? 네 호주 많이 뵌 분이에요 안녕하세요 얼떨결에 끌려왔어요 지금 98명 오셨네요 여러분 여기 여행올만 해요 내일 아침에 심오는 새끼에 도착하는데 저희 갑자기 절친길이 49만 9천원에 호캐 갖고 왔어요 파란여행사에요 파란여행사 오늘 엄청 광고해주는데 저는 손장님 파란여행사 가이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광고하고 있는데 아 이거 큰일 났는데 부자되는거 아니에요 이렇게 미남자가 가이드해줍니다 이거 뭡니까? 얘 뭐죠? 동영상인가요? 네 지금 라이브에요 오 큰일났다 나 라이브 침실이 아니야 큰일났다 어떡하지? 표정이 관리가 안되는데 아유 안녕하세요 다음에는 이 파란여행사에서 우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저기를 한번 해주시면은 감사합니다 한번 모여서 오겠습니다 알아서 잘 모시겠습니다 여기 여기 지금 너무나 껌껌해서 제가 좀 들어가고 빨리 들어주세요 주황색 빨리 어디에서 아유 주황색 빨리 치료한 새끼가 치료용신이 많으십니다 오늘 치료용신이 없어요? 네? 오늘 치료용신이 없어요? 네? 치료용신이 없다고요? 치료용신이 없다고요? 치료용신이 없다고요? 치료용신이 없다고요? 치료용신이 없다고요? 치료용신이 없다고요? 기분에 따라서 해요 여기 답답한데 저희 둘만 더 얘기해요 아니 근데 아니 근데 오늘 어떻게 같이 살아나 팀을 버리고 일로 오셨어요? 아니에요 여기서 같이 살아볼까 팀이에요 아니 2박 3일 네? 2박 3일 같이 살아볼까 네 2박 3일 같이 살아볼까 팀입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아니 이번에 이렇게 배를 타고 여행하고 일본 여행이라는 미명 아래 배에서 잠을 너무나 많이 자는 것 같아서 저는 첫 경험이에요 이거 끝난 다음에 다시 후기 올리겠습니다 좋았는지 나빴는지 배만 타다 왔다라든지 일본인지 어딘지 모르겠다라든지 말씀드리겠어요? 뭐죠? 네 감사합니다.